괜찮다는데 저세기는 담배 안 피는데도 어떻게든 부담스러워가지고 빼는게 엄청 역겹네요. 착한건 맞는데 형 맞잖아요. 나 근데 오늘 솔직히 나 너무 아파가지고 방송을 아예 못봤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죄송하고. 덕분에 소룡이가 여러가지를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임관계를 검색해서 봤거든요. 임관계에서 보니까 창현 빼고 소룡너라. 아이 그건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뭐 어색하다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비글즈 멤버 형 중에 형이 제일 최고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죠? 끝나고도 잘 챙겨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 남순 형, 코트 형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진짜요. 아니 근데 얘가 왜냐면 힘든 자리지. 왜냐면 비글즈를 저도 1,2,3를 다 해봤으니까 끄면은 멘탈케어 진짜 안되거든? 1,2,3 하고서 임반계를 보든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짐 빠지면은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챙겨줘야 되는 게 맞고요. 키갈은 여러분들 여자 있을 때 하면 되죠. 키갈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키갈이 이제 키스하는 건가요? 키스를 갈려라 이런 건데 어색하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소룡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밖에 없어요. 오늘 그 뭐냐 오늘 다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마지막인데 철구 형이 또 대박으로 준비하시긴 했어요. 저도 좀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담배 피우고 오시면은 저 한번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룡이가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와야 될 것 같아. 너가 이제 인턴에서 승진을 하려면, 대리 끝까지 오려면 여러가지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 볼게. 제가 열심히. 근데 그건 있다. 형이 좀 봤는데 마이너즈 나가지 말고 어그로 딴 데다 줄지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 특히 봉준이 팬분들 죄송합니다. 봉쪽 어그로에다가 주면은 절대 안됩니다. 어그로는. 그러니까 컨텐츠는 괜찮은데 어그로를 주면은 견제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무조건이야. 어그로는 무조건 철구한테. 아 예 그건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훈수가 아니라 이거는 그게. 철구한테 제일 잘 보이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철구는 무조건 어그로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어 소룡아. 어 형 이거 레전드. 어 소룡아 레전드 레전드. 어 왔다. 소룡씨. 왜 와. 할마로 그거 안 드세요. 3천명 떨권네 형. 이게 네 주제입니다. 아니 근데 네가 담배 피우고 왔잖아요. 커피 들고 와. 자 여러분들. 마지막 컨텐츠. 와 근데 대박이긴 하다. 이 새끼들 뭐 컨텐츠 얘기할 때마다 나 쳐다보고 지랄이야. 이거 너가 짠 거야? 남순이가 짠 거야? 마지막 그림이요? 이 새끼. 마지막 그림은. 이 형이 짰지. 마지막 그림은. 마지막 그림은. 이게 진짜 쿠르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쿠르가 뭐냐 끙끌한 정을 보고. 단합심을 보고. 뭔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들. 시청자님들 틀렸다면 틀렸다 말을 해보십쇼. 에?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한번 해보십쇼. 크루가 뭐겠습니까. 대동단결. 동맹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죠. 크루는 가족입니다. 동맹. 시식한 새끼. 아 여러분들. 감히 제가 그렇게 없습니까 형님들. 동맹. 뭐라니? 아 이 새끼는 너무 자는데. 정리해라. 아아. 심장. 그 마지막에. 그걸 했겠어. 아 진짜로 여러분들. 아 자. 누가 왔을 것 같은데요.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말해보세요. 누가 왔을 것 같은데요. 말해보세요. 아 감 없다 감 없어. 얘들아 니들 나 이렇게 무시하냐 니들이 이렇게 날 무시해 보여줄게 수장이 뭔지 응 섭외가 뭔지 멋있어 보여줍니다 보여드립니다 변하고? 일단 고통 바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피날레 끝냅입니다 하.. 보여드립니다 왜 내가 수장 자리에 있는건지 보여드릴게요 감이 없다 감이 없어 여기에 다 속아버리네 오케이 철국씨 네? 만약 저 두분이면 본인 감 떨어진겁니까? 확실합니까? 그럼 미션 하나 거시죠 그러면? 대부분인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죠 그럼 만약에 저 둘이 다 그럼 공략 하나 거시죠 24시간? 24시간? 대신 쏠 방 24시간?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잖아요 휴가재가 보고있다 도대체했으냐 아니잖아 아니 왜 아니면 이래 가십시간보세요 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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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있다 축하 축하 č 축하 축하 2배사 시간? ㅇㅊ 오오오오오? 240시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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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족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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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렬이랑 다르다는 거 보여 드릴게요 몰라 하지 마십시오 제 서비스 그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렬이랑 다르다는 거 보여 드릴게요 코트야 야! 야 코트야! 코트야! 다 방송하고 임방계를 보러 또 갔네 하루종일 담배 피우면서 30분마다 하긴 해 임방계를 임방계를 한 번도 안 봤어 임방계를 한 번도 안 봤어 임방계를 안 봤다 봤잖아! 똥꼬 닦고 왔어 똥꼬가 너무 흥건해가지고 미안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장시간 방송하니까 자 보여 주자 자 두근두근 되세요 여러분들 도움드립니다 서비가 먼저 데리고 오겠습니다 과연 철구는 240시간을 하게 될 것인지 들어오세요! 감이 없다 감이 없어 얘들아 240시간이냐? 철구에 감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비 손을 떠세요 지금! 잠깐만요 반대로 반대로 철구씨 240시간입니다 확실하죠? 감이 없나? 240시간 간다 자 우리 감씨 두번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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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40시간 축하합니다 맞나? 여기 딱 앉으시면 돼요 아 네 방재형 좀 부탁드릴게요 방재형 바꿔라 자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2에서 3시간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끼겠네 공주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내년에 바로 압니다 자 제가 왜 불렀냐 여러분들 예전에 비글즈 나온 컨텐츠 마지막 피날레는 팀의 끈끈한 당연하지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벤츠편으로 무모한 도전을 찍었었죠 비글즈 정체성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다려보세요 자 웅이 히바 아프리카에 떠오르면 먹방 아니겠습니까 제일 잘 먹는다는 두 명 네 두 명 상대로 2대5 불파를 시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다 2대5야? 2대5입니까? 진다 우리가 진다 24시간 리셋이예요 아 아 결단내렸어 닥쳐 결단내렸어 만약에 진다 24시간 리셋 아니 개새끼 빙글즈 지금 계속 닥쳐 닥쳐 아 그러면은 바로 리셋 여기 여기 나와주신 분들한테도 공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진다 저희가 진 네 저는 모든 다 받아들일게요 희박씨는 여성분이니까 삭발은 못 시켜요 아 삭발은 안 되지 삭발은 안 되지 삭발은 안 되지 삭발은 아닌 줄 알았다고 맘까지 삭발해 근데 이들한테 공약 걸면 우린 다 X댄다 안 질 거 같은데 어? 아니 왜 안 질 거 같다고 그래서 지금 지금 철구 형 남순이 형 창현이 형 전에 하셨던 대결은 이기셨죠? 졌어요 졌어요 우리가 그때 졌어 안 졌어? 어떤 거? 벤츠한테? 졌지 아 저희가 졌습니다 몇 대 면수로 졌어? 1대5 아 근데 그때는 아 그때는 새하 있어서 안 됐지 근데 여러분들 히밥씨는 진짜로 제가 전에도 히밥씨 정보를 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몇 명 진짜 성공하지도 못해 그 푸드파이터들이 진짜 많이 했던 햄버거 챌린지 햄버거 챌린지를 성공하신 분이에요 한번 영상 한번 볼 수 없나요? 그거 자료 좀 랄프야 그 자료 좀 우리 카페 올라갔던 거 좀 보내줘봐봐 그게 진짜 개우지입니다 양이 어마어마한데 용아 좀만 옆으로 아 네 많은 유튜버들이랑 스트리머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나오죠 만약에 지면 둘이 우결해라 지면 24시간 우결? 어 아니 둘이 24시간은 아니죠 우결을 하시는 거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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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잘 어울리네 근데 머리도 쓴노래서 아 지금 앉을 자신 있지 아 잠시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근데 2대5 여기에요? 야 근데 2대6 하면 안 돼 2대6 하면 안 돼 2대6 하면 안 돼 2대6 해야 돼 2대6 해야 돼 왜냐면 창현 형이 아파요 창현 형도 아프고 나도 요즘에 잘 못 먹어 나도 나도 잘 못 먹어 그래가지고 2대6으로 해요 2대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2대6으로 해 2대6으로 가 아 고르셨어요? 아니 아니 들어와 2대6도 이거 개발 아니 사실상 창현 형이랑 나랑 2대6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제 채였잖아 신경성 위험이여가지고 그만 하자 말은 개새끼야 나도 나도 지금 위험 걸렸어 2대6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대6 2대6 맞지 2대6 해야 된다고 2대6 맞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히밥쥐농도는 1대1로 잘 이길 수 있어요 아 아니 근데 못 이겨 왜냐면 이 양반 먹는 거라고 맞아 아니 내가 유튜브를 못 이겨냈는데 이 양반 또라이급 개물이야 개물 아 이 양반 진짜 또라이급으로 먹는다니까 개새끼야 좀 띄워져라 수장 중 신발새끼야 이 새끼를 잡고 진다고 하고 있어 어구 좀 그만필 개새끼 시바부라고 어떻게 이겨 누가 바라는 거야 아니 거의 다 여기 웅이님까지 있잖아 아 어희들어 이 시발 그 지금 리셋으로 싸질러 놨어 짐을 리셋입니다 우리가 이 양반으로 먹어야 돼 아니 그걸 왜 싸질러 놨냐고 갑자기 형님들 벌칙 또라이급 인정? 어 인정 이러면 인정이야 봐봐 리셋해야 돼 끈끈한 총 단합심 뭔가 우리 이 양반으로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돼 형님들 이제 다 인정 나오네 그러면 룰이 뭐예요 마리완기인가요 그걸 어떻게 할까 인정해야 돼 자 짜장면으로 갈 겁니다 웅씨 짜장면으로 갈 거예요 짜장면 네 짜장면으로 갈 거예요 근데 아니 짜장면 한 그릇에 2초에 먹지 않아? 아니야 희밥씨가 얼마나 괴물이냐면 이거 하나만 띄워주면 안 돼? 탄방 이걸 다 먹고 혼자서? 혼자서? 거짓말하지마 2.2kg 진짜 호바 아니고? 이거를 다 먹었어 대한민국에서 몇 명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희밥님 괴물이야 아니야 희밥씨는 이거 말고 그거 있어 존나 많아 존나 많이 먹고 존나 많아 희밥씨가 전부 피자 그래 컨버터 피자 맞아 아 나도 저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 그럼 내 7만 28살이야 녹음 중 할 때 저거 하고 나 바로 도전해볼게 나 바로 할 수 있어 룰을 정하자 어떻게 할 거예요 룰을 일단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의견만 내는 겁니다 일단은 한 명 한 명씩 먹고 우리 먹고 있으면 여기도 한 팀 나와서 먹고 뭔 말인지 알겠지? 번갈아 가면서 시간 좀 지울게요 릴레이로 이거 어때? 그냥 둘 둘 둘씩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둘은 계속 먹으면서 우리 둘 둘 좀 배부르면 좀 교체해 계속 교체하면서 두 명 두 명 팀 짜가지고 우리끼리 자 내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특연을 제시해줄게 15분은 딱 타이머 재가지고 누가 몇 그릇 먹느냐 그걸로 할 건지 아니면 방금처럼 릴레이시고 한 그릇 계속 먹고 포기하는 쪽이 지는 걸로 할 건지 두 중에 하나만 정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노토컨입니다 오늘은 노토컨이에요 속도전 해야지 속도전 나 토할 줄 몰라 속도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많이 못 풀어갈 건지 속도전 릴레이 속도전 릴레이 속도전 릴레이 집중도 훨씬 더 좋고 한 명 나오고 대장 하나 나오고 먹고 여기도 하나 나와서 먹고 이러면 두 명도 근데 토컨은 있어야 돼 토컨 있으면 가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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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양이 다르다니까 근데 여섯 명이잖아 여섯 명이잖아 여섯 명이잖아 왜 죽인다고 아니 여섯 명이잖아 야 개쌍 이거 안 막아 아 이 씹새끼야 자신있게 하지마 아니 여섯 명이잖아 여섯 명이 열 그릇 아니야 그래 그럼 한 그릇에 1.5 그릇 두 그릇 먹으면 양으로 하면 절대 안돼 양으로 하면 안돼 양으로 하면 안돼 보통 한 명당 몇 그릇 드세요 최대? 저 열 그릇 저 열 그릇 아 씨발 저 땅이 돼 아 당시에 네 그릇이잖아 아 여섯 명 또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몇 그릇 드세요? 짜체면 짜체면 짠 체면 저는 이제 얼마 전 그 열 그릇에서 먹듯이 진짜 딱 열 그릇 먹었어 근데 이제 그때는 뿌렸는데 다음 방송 때 콜라로 재방송으로 10그릇 안 통하고 호주님 씨는요? 전 최대는 13그릇 안 통하고? 근데 궁금한 게 빨리 먹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건 천천히 먹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몇 분만에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최근에 안 재서 먹은 거예요? 한 1시간 만에 먹었나요? 먹으려면 먹을 수 없는데 저는 그때 그 시간 기넥스 시간 20분? 20분이 걸려 25그릇 아니야? 그럼 몇 그릇씩이야? 25그릇? 4그릇 4그릇 6 14 4그릇 먹어볼 수 있지 4그릇 먹어區 진짜 이겨 ok ok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어서 24시간 아 продолжin eil 아이씨 Chat 아 근데 이렇게 하는게 나을 거 같아 만약에 우리가 지면 리셋하지 말고 다음주 24시간 알차게 준비하면 여기도 더 좋은거지 시청자들도 맞잖아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주 24시간 아 쫄가녖아 리셋하면은 양 division이 아니라 마! 가자! 가자! 말해라! 다음주 24시 가자! 다음주 24시간이 났지 그래도 양질의 컨텐츠 가자! 어차피 오늘 보여준거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자! 한 명씩 간다! 간다! 준비됐다! 준비됐다! 저는 지고 다음주 24시간 또 하겠습니다 가자! 간다!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철구 형! 가성은이랑 뭐가 달라! 머릿속에서 나온 대로 씨부리지마! 아 이거 아니야! 절당해야지! 아 나 마인드 조쓰레기네! 벌써 진다는 생각을 가져간다고? 아 이기는게! 마인드부터 달라져! 바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 다음주가 맞다고 생각해! 24시간! 네가 정해! 네가 정해! 일단 바로 간다고 말해!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양질의 컨텐츠는 다음주가 맞아요!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갑니다! 자 가자! 자! 아니 근데! 어떻게 할거야? 2명 2명씩 갈거야? 아니 릴레이로 한 명씩 가자! 계속 파트 터치! 그럼 저희도 한 명 하다가 또 파트 터치! 그래야지! 그럼 시간 시간 없이 계속 먹는거야? 그렇지! 근데 얘네들은 터치 한 번씩만! 한 번씩만 가야지! 둘도 한 번씩! 우리도 한 번씩 가야지! 아 터치는 터치! 무한 터치가 아니야! 네가 부는게! 그게 맞지! 그래야지 최대한 빨리 먹는거야! 여기 꽉 차면 안되잖아! 아니 근데 어느정도 경쟁이 돼야 재밌잖아! 그럼 최대한 쑤셔놓고 그 다음 밭동 터치해!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거가 되는거지! 얘네들은 가면 갈수록 느려질텐데 우리는 최대한 빨리 넘기고 넘기고가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안될텐데 후반으로 꾸역꾸역하다가 안될걸? 아 근데 왜 도배가 지금 왜 도배되는거야 여러분들! 빨리 무사히 작업 들어갈게요! 왜! 왜! 왜요! 다음주 한다고! 다음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바로 한다고! 닥쳐 그냥! 블랙하기 전에 그만해! 누가 불공평한대요! 야! 매니저 빨리 전해라! 진압해! 오케이! 전해버려! 어 말씀하세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먹냐? 시간 없이? 시간 없이? 시간 없이? 시간 없이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자! 뭔데? 두번 터치해야 돼! 두번 터치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두번 터치해야 돼! 한 번은 한 번 하면! 왜냐면 진짜 이 새끼! 난 세그릇 두귀를 먹고 터치해버리면 우리 진짜 끝난다니까 바로! 두번 터치해야 돼! 야! 나 할당량 채운다! 난 진짜 네그릇 채운다! 확실합니까? 나 네그릇 채우고! 다음주에 빠질거야! 시발남들아! 내일이야! 내일이야! 어 당장이야! 아 나 네그릇 먹어야겠다! 자 오케이! 그러니까 두번 터치하는 걸로 가자! 아 오케이! 두번 터치고! 한 명씩 계속 먹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두번 터치해요! 두번 터치! 두번 번갈아가면 한 번 했어! 터치했어! 하고! 뒤에가 두번이라고! 하고! 그럼 마지막 터치 끝나는 거에서 이제! 어! 갯수로! 갯수로! 갯수로 가지는 거네요! 야! 전투산 보금 좀 틀어봐! 아니! 25그릇! 아니! 25그릇! 25그릇! 아니! 낮에 좀 먹지 말고! 야! 자르면 더 시켜야 돼! 몇 그릇 시켜야 돼! 20그릇! 아니야! 40그릇 시켜야 돼! 40그릇! 50그릇 더 해야 돼! 최소보다 30그릇! 나 10그릇 먹을 수 있거든! 몇 그릇 들 수 있어요? 저 6그릇이야! 됐어! 끝났어! 나 10그릇 먹을게! 16그릇 너 몇 그릇! 나 최대한 먹을게! 한 4그릇! 지금 40그릇 왔다는데? 40그릇! 안 돼! 20그릇 20그릇이잖아! 20그릇 20그릇이잖아! 20그릇 그냥 먹어요! 20그릇! 그럼 20그릇 빨리 먹게! 20그릇! 이제 나을 거 같은데? 20그릇! 20그릇 빨리 먹게! 해! 그럼 20그릇 빨리 먹게 합시다! 지금 불기 전에 하는 게 맞아! 20그릇 빨리 먹게! 언제 그것도 20그릇 기다려! 30그릇 더 기다려야 돼! 당신들이 이긴다고요? 그럼 불리하지 않아요? 그럼 불리할 텐데! 그럼 불리할 텐데! 한 명씩 하는 거 같은데? 2대6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아.. 전투식을 쳤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땐 2대6으로 해도 너네가 이기는데! 아니.. 두턱씩 돌아가면 다시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같았어요! 근데 어차피 투터치 있잖아! 아 투터치! 아 투터치는 있으니까! 그럼 괜찮은 거 같은데? 20-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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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 잔 서먹어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포션 없이? 나 반바지 좀 주면 안 되냐? 포션 없이? 포션 먹어야지! 포션 먹기! 아 포션 있어요? 야 진짜 지면 안 지면 존댄다! 포션도 없는데? 포션도 없는데? 섬 그을 거 없나? 섬요? 섬 딱 그거 가지고! 반바지! 야 우리 제대로 하자 진짜로! 뛰어야 된다! 비그즈가 뭔지 보여준다! 네? 설마 이것 때문에 밥 안 먹고 보셨어요? 전형은 안 먹어요! 전형은 안 먹어요! 뭐? 천 그을 거잖아? 천? 우와! 이게 몇 분이 있어요? 스무 그릇! 스무 그릇! 스무 그릇! 또 5분 뒤에 와! 응! 라면! 아 이거 뭐야! 끄는 거 방지하려고요! 오케이! 잠깐만 4개면! 씨발 이거 어떻게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 무거워! 존나 무거워! 와... 빨리 먹겠죠! 스무 그릇! 터치는 어떻게 할 거야? 터치 아까! 두 번 터치! 두 번! 두 번! 우리는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떠돌면 돼! 이씨! 처음으로 빨리 먹기! 야 근데 진짜 훔쳐놓고 바로 터치해야 돼! 진짜로! 아 오케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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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하고! 아니 이렇게 해야 돼! 한 팀만 반 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깨는 기록 그게 진짜 몰입감이 있어! 왜냐면 다 같이 생겨버리면 몰입감이 없어! 왜냐면 바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맞아! 아... 뭔지 알겠다! 웅이 빠부터 해! 저희부터요? 아니 우리부터 해야 돼! 우리부터 해야 긴장감이 있어! 그치! 어 이거 지금 왔으니까 우리가 먼저 기록 재고 그다음에 웅이 기록으로 오케이! 오케이! 5분 뒤에 오니까! 야 빨리 와 이 개새끼들아 빨리 와! 훈다는 말이 많은데 아직 이거 끝날 때 쯤은 20그릇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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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죠 바로? 바로!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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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뜯어서 야 전라차 가자! 누가 먼저 할래? 두 번째 떴트지! 그 시기가 끼려고 못 먹고 하지 마라! 너 두려워! 이다잖아! 이 씨빨야! 내가 말할 때 김성태부터 해야 돼! 제일 못 먹잖아 인정? 어? 어? 못 먹는 새끼부터 해야지 우리가 그걸 본다니까 아 진짜 와 와 야 이거 야 바로 뜯지 말고 지금 웅이처럼 이렇게 해 봐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이거 터져서 날라간다 뭐 한 덥지? 뭐 한 덥지? 뭐 한 덥지? 뭐 한 덥지 하면은 아 그러면 흠이 없어 그러면은 안 먹으려고 하는 거 안 먹으려고 할 거 같아 아 오케이 하긴 그러니까 딱 두 번 해가지고 깔끔하게 오케이 아 존만 뜨거운데? 화장실 하기 없습니다 토큰 없어요 아 네네 아 근데 토큰 화면 탈락으로 합시다 네 그냥 화면 밖으로 빠져 어 아 우리 여섯 명이야 아 나머지 열 그릇에 내려놔 어 뚫고 있어 우리가 옆에서 멤버들에게 뚫고 있어 어 와 아 물티슈 좀 줘 물티슈 짜장돈 아 웃기려고 하지마 진짜로 나 나 난 난 난 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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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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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로 가야돼 이 형 바로 옮겨야돼 자 내가 볼 때는 10분 때 끊으면 운구마 띄울 수 있어 10분 때 어떻게 끊을래 해보자 비글즈부터 가야돼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예요 어 그래야 긴장감이 있어요 닥치색에 자 비벼 와 근데 존나 맛있겠다 인정? 벨라 스타트 끊을까? 한 그릇은 존나 맛있을 것 같아 형이 스타트 형이 근데 내가 여기서 에이스인데 내가 스타트 끊어 에이스인데 냄새 존댄 나왔지 내가 스타트 끊을게 역시 내 어 역시 창구란 어 두터치야 부상투원 부상투원인데 세 그릇 네 그릇 먹어봐 뒷사람 어 진짜로? 역시 창매 창매 투하는 의문이 있어 약간? 야 이거 진짜 우리 지금 이 싹세각 그거 해야 돼 진짜 목숨 걸고 해 알겠지? 가자 우리도 목숨 걸고 하자 야 내 그 뭐야 야 상만아 보고 있으면 내 알림 보내라 이제 알림 보내라 빨리 우리가 먼저지 우리가 먼저 형은 내가 볼 때는 내가 해야 돼 내가 중간이 아니라 야 그럼 바로 바로 해 바로 안다 이래서 오늘 창구라가 필요했던 거 여러분들 인정? 저 생수 좀 주세요 창구라 웃었으면 안 돼 얘들아 이 컨텐츠는 아 시간 먹는 게 없어서 아웃지도 않고 투델에서 존나나 야 야 야 야 야 야 웃길로 가지마 다 우리 이겨야 돼 이기는 모습 보고 무만동적으로 내가 이겨야 돼 알겠지? 알겠지? 생수 생수 좀 많이 줘 가위 가위 좀 줘 가위 메이저들 가위 좀 주세요 콜라 이거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저희도 콜라? 어 알겠습니다 똑같이 콜라로 아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통화하면 바로 저런 탈락이에요 통화하지마 통화하지마 통화하면 안 돼 가위로 좀 잘라놓는 거 어때? 두 번씩 더 칠? 십자로 십자로 가위로 좀 잘라주세요 아니 불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려면 가위로 조금 도전해야 돼 어 이러면 전략 좋아 전략 좋아 항상 보니깐 짜장면 항상 보니깐 전략 좋아 진짜 펜트야? 아우 채플레인 좋겠네 야 잠시만 가위로 야 너무 자르면 안 돼 이거 젓가락질 안 되는데 아니야 젓가락질 빨리 하면 돼 이거 다 가다가 계속 끊기잖아 빨리 먹으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젓가락질 하는 게 좋아 확실해? 반은 젓가락질 해도 반은 젓가락질 하지마 아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맞죠 여러분들? 어 맞겠지 저 새끼 말에게 잘라진 거 내가 먹게 그러면 됐어 하자 그냥 비벼 비비고 옆에는 비비고 옆에는 비비고 한 명은 먹어 자 타이머 준비하시고요 타이머 준비하시고요 타이머 준비하시고요 야 이거 옆에서 좀 해라 아 몇 번에 몇 번에 몇 번에 몇 번에 시작해 몇 번에 시작해 20분으로 해놨는데 어? 몇 번에 시작하는 걸로 일단은 22분 맞춰놔 20분 맞춰놔 자 빨리 모여봐 오케이 하이팅 한번 들어가면 오케이 자 우리 10분대만큼은 이긴다 자 우리 10분대만큼은 이긴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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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로 간다 자 하이팅 가자 가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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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님부터? 나 미리 부셨다 그 다음 나다 형 어 세 번째 내가 할게 자 시간 돌린다 20분 시작이야? 아 아니다 세 번째 형이 할래? 잘하는 사람이 좀 초반에 끊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올리라고요? 여기서 올리려면 여기서 올리려면 그거 해야 돼 여기서 타이머로 최소 못해도 3그릇 1씩 열어줘야 돼 빠르게 먹어야 돼 몇 개 좀 내려줘 몇 개 내려줘 몇 개 내려줘 불러준대니까 통통 갈래? 바로 통통 갈래? 아니 아니 천주야 천주야 그 다음 나 갈게 나 갈게 나 세 번째 갈게 우리 큰일 날 내가 볼 때 빨리 먹을 거 혼자 빨리 먹고 한 그릇 반 한다면 소재해야 나 두 그릇 먹고 터치하자 두 그릇 먹고 터치할게 좀 여유 있는 이거 스타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스타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짜야 돼 형 순서 정하자 순서 나 창구잖아 20분이잖아 21분 되어 있잖아 그냥 그렇게 해요 20분 안에 먹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부과할래 빨리 빨리 나 나 나 네번째 나 네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너 여섯 번째 말 걸지마 우리 전략 두 그릇 먹고 터치 두 그릇 먹고 터치 장군아 장군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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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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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면 24시간이 돼 진짜 지구 하핰 그럴 생각 하지마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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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govern 11 아아 하는데 너무 어 14 13 13 13 여. 해야 socialism 라는 ered 6 시작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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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빨라 존나 빨라 존나 빠른거에요 불상정끝 빠르다 자 클리어 인정하십니까? 인정 면만 먹으면 되요 면만 먹으면 되요 30초도 안 지났는데 한그릇 2초꺼 형 누구를 보고 더 잘라면 더 재려도 돼 이거야 이거야 구라옵 장면어 면이 좀 불었네 많이 불었어 손에 이런거 좀 잘라야 돼 좋아 장구로 비글자 화이팅 자 오케이 두그릇 두그릇 더가 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되세요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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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그릇도 먹는다고? 세그릇? 여유있으면 만약에 툴을먹으면 여유있지 먹어도 돼 왜냐면 터치 두 번 있으니까 전퇴을 좀 그는 SR 유이비 역시 장부라 비글자임아 두참 안한다고요? 오 최대한 많이 먹는 것도 좋아 오 owe어어어어어 이 정도 인정 이 정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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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당신도 인정해야겠는데 한 젓가락 정도는 괜찮아 자 와 존나 빨려 차가워 존나 빨려 4개를 먹는다고? 와 이 형 응급이 흘러가는 거 아니야? 형 거기까지만 먹고 빠져 2번 던치할 수 있어 와 존나 빨려 존나 빨려 이제 2분이 났어 아 이 형 쿡파 이렇게 잘했어? 야구다 한수 아래인데 잘해 원래 잘해 어 아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개새끼야 아 제발 뭐 그거 좋냐 시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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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넘겨 차라리 넘겨 다 먹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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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에 4그릇이면 충분했어 4그릇이지 어 오케이 시기발 해야한다 아 아 아 아 오케이 잠깐만 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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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치기 아 철폭 오 나쁘지 않다 빠르다 누가 먹는 거 아니야? 비어 있는 거 다 채우겠네 아 에 왜 개풀어 응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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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것 같아 터치해 어 그게 낫다 안 될 것 같아 터치하고 그 다음 밑에 가자 응 어차피 두 번씩 터치할 수 있으니까 힙이 죽여도 돼 힙이 죽여도 돼 마이프 너 세번째리들어 너 세번째리들어 한입만 넣어 한입만 넣어 한입만 넣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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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남순아야 와 남순이 형도 잘 먹는다 오케이 오케이 나 빼도 형이 세번까지 잘 먹어 좋아 나보다 늦은데 좋아 좋아 제발 와 존나 빨라 빨리빨리 너무 들죠 좋아 아 창현이 형이 바로 옆에 계세요 옆에 계세요 여기 있어요 야 지금 왜 그렇게 잘해요 너무 느려 좀더 빨리 좀더 빨리 좀더 빨리 10번이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 지금 우리 몇 그릇째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5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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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좋아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빨리 아니 아니 30mals 4그릇 107 5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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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그릇 5그릇 8 Client 5그릇 5그릇 4그릇 5그릇 8그릇 한 그릇먹고 터치해 한 그릇먹고 터치해 한 그릇먹고 터치해 그게 낫겠다 뭐하는거야 야 제발 빨리 먹어 웃지마 웃지마 한 그릇먹고 터치해 한 그릇먹고 터치해 한 그릇먹고 터치해야돼 아 벌려 아 벌려 이 개 개 개 개 개 개 아 벌려 아 제대로 빨리 벌려 됐어 손대여 손대여 보여줘 뭐야 개빨려 씹으면 안돼 얘들아 씹으면 안돼 상쾌야돼 무조건 삼켜 무조건 삼켜 할수있다 손대여 손대할수있다 좋아좋아 빨려 나쁘지않아 좋아좋아 빨려 나쁘지않아 쿠키야 나 옆으로 좀 잘라줘 자르고 비벼주고 해줘 이제 반 그릇먹었다 자르고 비벼줘 지금 누구야 소룡아 우리 소룡이가 보여준다 마이너지의 희망 다 먹고 다 먹고 두번씩 계획있다 두번 더있지 나도 두번 더기 두번기 터치가 두번이 빨리 아! 어! 나 빨리! 빨리 먹어! 소린이 막아! 먹으라고! 야 뭐야 이 새끼! 그냥 상처벌어. 목에 목을 벌려 상처벌어. 그게 되잖아! 안 된다! 소령아! 소령아! 아 이거 먹으면 더 느려져. 소령아 빨리 먹어. 제발. 야! 야 빨라 빨라 빨라! 빨리 먹어! 이 개새끼야! 빨리 먹어! 아 나도 힘든데. 몇 그릇 남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 수 있어. 셋은 할 수 있어. 두 번이면 저것이 넘겨.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할 수 있어 소령! 오케이! 인정! 가! 나와 나와 나와! 다 먹었으면 나봐 이 개새끼야! 아! 나와! 나와! 이 개새끼야! 손을 먹어. 빨리 먹어. 물 부어도 돼? 안 돼? 역시 장면해 장면함! 와... 장면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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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야! 야 존나 풀었어! 존나 풀었어! 할 수 있어 장면함! 제발!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한 그릇 더! 이 형 열방! 야 다음 너야 철구야! 터치 너야! 야 형 해도 돼 형 해도 돼. 나 형? 형 해도 돼. 어차피 터치 딱 조금만 해도 하면 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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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아 이거 멘트해 멘트! 어 빨리! 이것만 먹고 바로 갈게요. 빨리 빨리! 철구 토크는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형님들. 자 남은 시간... 절반! 터치해 나 한 그릇 1분에 먹을게. 터치해. 오케이 하긴 뭐였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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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 다시 들어 맨 오른쪽 거 어딨어? 이 분은 이 분이야 뭘 뭘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어 가자 가자 몇 그리스야 몇 그리스야 지금 이제 두, 네, 여섯 그리스 남았어 여섯 그리스 밖에 안 남았어? 어 잠시만 보자 보자 몇 그리스 남았어? 아 몰라 아가니 벌려 아가니 벌려 아가니 벌려 아하니 벌려 아 이게 풀어서 할 수 있어 빨리 박박 스피트 우리 총만 깔끔히 먹자 그날 5개 5개 남았어요 어 자 오케이 그럼 빨리 먹는 게 나을 거 같아 어 자 나 들어왔어 빨리빨리! 빨리 먹어 빨리! 숙셔노 숙셔노 4그릇 남았어 4그릇 야 고추 잘 먹어 고추 잘 먹어 숙셔노 숙셔노 그거 나 먹었어 숙셔노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베리하면 돼 숙셔노 빨려 숙셔노 바는 거야 인내 아주 있어 아르미가 보고 있어 숙셔노 나이스 아 몰려 숙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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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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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려 삼큐 삼큐가 삼큐가 먹어 빨리 됐어 가자 들려 들려 그렇지 할 수 있어 제발 져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져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너 떨어 너 야 씨X야 못 꾸준히 너 너 개새끼야 빨리 나 한 그릇 너 한 그릇 어 그냥 철포들어 야 두 그릇 남았어 어 그럼 내가 너 갈래? 남순아 응? 내가 갈래? 빨리 빨리 정해야 돼 빠른 사람이야 빠른 사람이야 빠른 사람이야 내가 갈래? 응? 들어가 들어가 내가 갈래? 터치 두 번입니다 터치 두 번 그러니까 총 세 번이에요 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으악 개새끼야 빨리 먹어 먹을 수 있어 똑같은 룬 저용이에요 홍이 히밥이한테도 네 똑같은 룬 저용이면 형 한 두 젓가락은 남길 수 있는 걸로 빨리 가야 되니까 뭐해 빨리 쳐먹어 아 이거 터치대 나갈게 내가 갈래 나 이거 못 먹어 아 멀렸어? 아 멀렸어? 아 멀렸어 아 멀렸어 아 멀렸어 우리를 지켜라 좀 오케이 오케이 짱매력 짱매력 제발 짱매력 아 멀렸어 으악 으악 제발 제발 금방 먹기 나 나 아니 내가 먹을게 으악 그만 그만먹으리되 그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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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삼켜 삼켜 이 정도인데 삼켜 안 벌려 안 벌려 안 벌려 됐어 됐어 상매야 짜장면이 묻어도 지워지지는 않는 비비크림 상매 비비크림 상매 비비크림 그렇지 나수로 나왔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오케이 이게 다 왔어 대박 있어 지금까지는 대박 나 당기냐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럼 파지마 빠그지 X나 파는 거야 야 빨리 다 못 먹겠어 도구로 실패야 그럼 야 나 나 내가 할게 내가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남은 거 아 빠르다 진짜 빠르다 이게 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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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고 똑같이 내가 해 끝난다 끝난다 끝났으니까 다 벌리면 스타트 이거 형 지금 갔다 와 괜찮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다 먹어야지 다 벌리면 끝난 거지 다 벌리면 끝난 거지 끝 끝 멈춰 멈춰 4분 21초 오케이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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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15분 39초 자 셰픽 가지고 와 짜장면 셰픽 가지고 와 이거 빨리 채워줘, 이거 채워줘, 채워줘, 나 도와줘 자, 웅이! 기밥씨가 15분 39초를 못 깨면 저희가 이긴겁니다 아, 맞아요 15분 40초만 안 넘으세요 소령아, 소령아, 이거 조금만 예, 예, 예 15분 39초가 장난같습니까? 제 생각 의외로 빠르네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빠른가요? 존나 앞으로 가서 힘들어 그름만 들어오는걸로 많이 남겼는데, 약간 요런 수준이야 다들 약간 요런 수준 요런 수준, 면 잘라놔가지고, 면 몇개 흩날리는 수준 아, 이거를 지워 이거를 지워, 그냥 지워봐 와... 하... 이 집그릇이 장난 아닙니다 아니, 끝나고 나서 창현이 형은 투하러 갔어 다 투하고 나서 아, 못하긴 소리지만 지금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 자, 지워주고 자, 이제 이 집그릇은 들어올거구요 자, 이제 이 집그릇은 들어올거구요 15분 39초를 안에 못 먹으시면 저희가 이긴겁니다 아... 네... 잘했어 진짜 열심히 했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자, 17분으로 맞춰주세요 정확하게 아까랑 똑같이 17분 39초 그러면 2분뒤에 15분 3분도 똑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17분 몇초? 39초 네, 저희는 15분 39초에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 안에 먹으시면 승리십니다 자 네,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우리 15분... 젓가락 자, 저희는 15분 35초구요 35초 저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15분 39초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터치는 2번이 가능합니다 총 3번 앉으실 수 있는거에요? 어, 3번 총 3번 앉으실 수 있구요 롤은 똑같습니다 저희와 똑같아요 가위로 잘라먹으셔도 돼요 가위로 잘라먹으셔도 돼요 이겼어 이겼어 파이팅 세레몬이 준비해 오케이 세레몬이 준비해 배운 사람들이야 역시 10짜라네 아, 이렇게 하는거네 아, 10장으로 하는게 아니잖아 어디가서도 여러분들 볼 수 없습니다 네, 2파랑 기회가 15분 39초 대한민국 여자 최소의 포토차 히바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히바님부터 가시나요? 동리부터 오케이 30초 남았습니다 15분 39초에 먹으시면 돼요 15분 39초 저 시간대로 15분 30초 제가 시작해드릴게요 아 오케이 누가 먼저 시작할 건가요? 저요 물 들을까요? 총 3번의 기회가 있어요 물도 갖다주세요 15분 39초 20초 남았고요 10초 전부터 카운트 하겠습니다 49에 카운트 갑니다 10 9 8 7 6 5 4 1 3 2 1 스타트 3 3 2 4 4 4 4 4 5 5 5 4 5 5 5 5 5 5 5 5 4 5 5 5 5 5 5 5 5 5 6 3 5 5 6 6 6 6 7 우기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기 아버지 제발! 4그릇! 4그릇 1분 20초 집혀주셔야 돼요 집혀주셔야 됩니다 1분 30초 지나가고 있구요 5그릇째 터치! 첫번째 그릇 키밤님 키밤이 살짝 느려 무기보다 살짝.. 아니네? 17초 컷 아 형 현재 시간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분째에요 예? 2분에 7그릇 7그릇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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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첫 스피드에 잃었어 점점 느려질거야 초밥 아닙니다 힙합입니다 2명이라 힘들거야 2명이라 죽고도 후방가면 지쳐서 잘 안뛰어져 꿀같애 부과도 꿀같애 3그릇째 3그릇째 골아도 먹고 골아도 먹어 잘라먹으면 배부르거든 힙합이가 근데 얼마나 웅이랑 우결을 하기 싫으면 이렇게 빨리 먹을까 정말 너랑은 아니다 잘한다 잘한다 8그릇째입니다 정말 잘한다 8그릇째입니다 아니 방해공작은 조금 해도 되죠 너는 아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우와 5그릇 몰라 몰라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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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요 몰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물티쇼 좀 줘 물티쇼 진공청소기야 10그릇째 갑니다 점점 힘들어 점점 힘들어 터치 10그릇 3분 어? 15분 39초였는데 지금 12분 39초야 10그릇 3분 11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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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대 가고있습니다 진짜 못났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12그릇째에요 12그릇째 12그릇 12그릇 아 10그릇 10그릇 도도가 나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개떡상 와 지금 와 푸륵네 와 지금 14그릇째죠 2 4 6 맞아? 1 2 4 14그릇째 남은거만 보는데 남은거만 6그릇 남았어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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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알아 몰라 5그릇 남았습니다 몇분 남았어요? 2 많이 남았어요 너무있어요 너무있어요 정말 많이 남았어요 정말 많이 남았어요 아직 몰라 먹사나 토하면 끝입니다 아 그거 있죠 토하면 실패야 아 좋은 부분 좋아요 아 그거 좋은 부분 좋습니다 이럴때 코트 얼굴 한번 보세요 토하게 야 코트 코트 한번 까줘 야 나도 까줘 토하게 까줘 드립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토하면 실컥이에요 몰라 힘들어졌네 힘들어졌어 아 이제 좀 힘들어 보인 그래 늘어졌어 나이스 16그릇째 16그릇 5분컷입니다 5분컷 이제 마지막 토치에요 이제 토치 없어요 토치 없어요 물티슈인데 물티슈 우와 젖습니다 제발 요거지요 3그릇 3그릇 남았습니다 3그릇 진짜요? 터치기 한 번씩 더 있어요 한 번씩 더 있어요 지금 그 와중에 13만명 향해 가고 있습니다 14만 14만 14만명 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토해라 어 토해라 더아백시켜 내가 먹은게 좋은거 와 이거를 손을 안다구요 연계실? 와 씨 어 어 어 아니라고 소화됐다고요? 벌써 소화됐다고요? 아 이거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뭔가 힘들어 지금 몰라 월드만 좋아! 월드만 좋아! 이럴때 살짝 구워번 해줘!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버치인가요? 버치에요? 아직 알아! 아직 알아! 아직 안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어! 보여줘! 보여줘! 땀들었는데 비비가 안 젖었어! 땀들었는데 비비가 안 젖었어! 창면 비비 비비야 아 맞다! 중요한 자리에 고마워! 공기하는 거 같은데? 시들땅 봐봐! 나도! 형도 공기 어딨네! 비벼네 형님 와! 마지막 프레쉬인가요?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방심하게 터진다! 14층 남았다! 14층 조금만 천천히 먹어주라! 14층은 찍자! 아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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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왕 다른 분 14층 찍고 가자! 이왕 할거면 24시간 하더라도 14만을 찍어주라! 지금 너무 많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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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오! 13만 9천! 오! 역시 몬빰 BJ! 오! 오! 간다! 간다! 오! 13만 9천! 와! 대박 한쯤만 더 올리자! 거의 내가 8분에 먹었다고 한 거야! 8분 남았다! 아직 안 졌어! 이 새끼야! 왜 졌다고 그래! 얘들아 표정들 줘! 빨리 14층 가게! 가현! 빨리 표정들 해! 가현! 안 돼! 안 돼! 3초! 2초! 3.. 14,000에.. 아직이야! 13만 9,000! 20에 19만 29? 아니야! 아직 이래! 3...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더 크게 샀어요! 3... 3백3배! 야! 야! 130이! 14만이면 직관 끝! telling her! 저돌! инг! 네! 성공! 완성도! 겉잘싸 저처럼 겉잘싸 사실 아까 8분에 다 먹었다고 5분 남았지 7분 동안 10그릇 10그릇 맞나? 둘이 10그릇 10그릇 3분 30초 동안 10그릇씩 먹는 거야 최고의 커플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일단 이거 빼주시고 그래도 빼주시면 안 돼요 아 나 이거 처음 봤어 뚱뚱뚱 와 너무 수고해 주셨고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3초 앉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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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솔직히 1대1이면 내가 이겼는데 떨궂이 되는 아이가 약간 좀 빡센해요 역시 인정합니다 푸드파이터 너버원으로써 둘이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1자리에서 인정할게요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와 진짜 진짜 빨리 먹으시네 진짜 이것도 어떻게 사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또 이제 웅이 히밤씨 저희들 이겼잖아요 네 또 안주셨잖아 네 여기에서 사라이 타기 해가지고 서베비 50만원에서 50만원 사라이 타기 가자 아 오케이 가자 뒤로 조금만 사라이 타기 해 여섯 명 해가지고 소령에 빼고 다섯 명으로 가자 그래그래 다섯 명으로 사라이 타기 가지고 두 명 걸리는 사람이 50만원 계좌이 되죠 서베비 이렇게 그냥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재방송으로 오늘 아 반발시 할게요 그러면 아 반발시 할게요 네 50만원씩 아 오케이 사전소개 하지 말고 예예예 쓸땐 써야죠 사람이 그래요 아니 아 형 음식 쓴다고 진짜로 어 쓴다고 써야지 둘이 오늘 방송 켰잖아 아 맞지 맞지 우리 또 우리 히바님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히바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히바님 아 감사합니다 진짜 언제 방송하시죠 와 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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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8시 8시부터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여러분 저도 먹방 밤 10시에 하니까 다들 배고프실 때 한 번씩 놀러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10만명이 얼마 남지 5시 4시 statues 오 5시 와 형 아 미안해 근데 진짜 나 초파라는 거 처음 해봤는데 아니 잠깐만 그냥 이거 남순이 형이랑 철구 형이랑 창현이 형 앞으로 가고 남은 뒤로 오세요 남순이 형 몇 개 먹었어? 세 그릇? 세 그릇? 세 그릇? 모르겠어요 난 최선을 다했어 저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빨리 먹었습니다 자 우웅이 힙합 속도를 속도만 다하자면 우웅이 힙합이랑 비슷했어요 우리 둘이 다 했어 이건 인정해야 돼 아니 창현이 형은 창현이 형은요 창현이 형은요 창현이 형은요 아니 근데 잠시만요 당신 웃음이 나와요? 한 젓가락 아니 시발새끼가 뭐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 푸바를 처음에 왔는데 진짜 어렵네요 아니 맛집 작은 면 맛집 왔어요? 아유 결품성 감사합니다 1500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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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그래도 이게 비글즈 다 보여줬어 한없이 아 그렇게 뭔가 우리가 이기려고 바락하는 모습 비글즈 다 왔어요 도전의식 도전이 좋았습니다 비서타임입니다 이게 비글즈예요 진짜 잘했어요 많은 분들이 24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용설했습니다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용설했어요 형님들 정말 이건 제가 무릎고 사죄드릴게요 정말 죄송하고 진짜 개병신새끼야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 다 지금 솔직히 하면 텐션도 안 살고 컨텐츠도 이게 오늘 정도 틀을 짜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러면 리셋 대신에 24시간을 날짜를 딱 정해서 다 다음주 어때요? 다 다음주 너무 빨리 날짜 정해서 다 다음주에 무조건 24시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날짜 정해서 약속하겠습니다 모두가 약속으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저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우 잘 잘했어 오늘 잘했어요 네 이거 야수직 있게 이제 날짜 정해서 언제 할까? 다 다음주 그거 스케줄 보고 각자 딱 말하자 말하고 그러면 이번 다음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극락이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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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24시간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작아집 작아집 왜냐면 노진반데 깔끔하게 하도록 할게요 짜임새 있게 가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시간이 남았는데 사실 1시간 반인데 왜 2시간이야? 우리 12시 시발 보자가 아니냐 왜 그런거냐면 리셋버튼 시작버튼을 늦게 했어 너네가 정확하게 방송시간에 우리 11시 켰잖아 50분을 빼야돼 아 맞지 50분인가 1시간을 빼야될 거야 우리 언제 켰어? 그냥 무슨 님만새끼면 이영채만 우리 시발새끼야 왜그래 왜그래 하면서 바로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봐 어쩌다가 단단히 안 돼 난 여기가 일단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왜 그런거냐면 방송 시작시작하고 얘가 와가지고 다 모인 시간하고 시간이 달라요 시작시간은 정확하게 11시 10분에 켰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시작시간 11시 10분까지 40분 남았거든요 40분 뒤에 종료를 할건지 아니면 타이머 누른 시간에 종료하실건지 결정하십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11시 10분에 종료하는건 방송 시작시간 기준인거고 시작시간 기준으로 이사시간이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락으로 하시는 분들 프레임씨는 다른 팬덤이신거 같은데 그딴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이 씨발 형들아 존나 열심히 뭐 힘들어 뒤지겠는데 하는데 고배로 하고 있어요 형들 아까 코피 났다 진짜 근데 찐 코피 났다 찐 코피 났다 난 중장소년에 순수 코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물어보자 뭐때문에 도배를 하시는거에요? 좀 더 오래 보고싶으니까 우리를 오래 보고싶으니까 그렇게 한거야 마무리가 딱 유종임이 그런거 알잖아 유종임이 이렇게 하자 얘들아 왜냐면 저희가 컨텐츠가 남고 했었으면 근데 일단 방주 시작시간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바로 끝나는게 아니라 마무리 이제 이제 뭐 이자시간이 끝났잖아 우리가 방주 시작한게 정확하게 언제 했어 봐봐 10분이 맞아 10분이면 지금 40분정도 남한테 얘기로 봐달라고 봐주세요 왜냐면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진짜 왜왜왜왜 추경부 엔딩하면 우리 다 죽는다 아 네 그거는 이것도 지금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 솔직히 포션발 쓰면 하나정도 먹을만해 오바야 형 진짜 찐이야 내가 먹고 얘네들 보내줬어 오늘 우리 닭은 다 쉬잖아 나 중국이냐 한 명만 한 명만 안식으로 가자 방송 오늘 올빵해서 아니야 오바야 이거 진짜 힘들거야 아마 제가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방주 시작시간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24시간이 벌칙이 아니에요 벌칙으로 한게 아닙니다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아 안 돼요 무인도로 취소가 돼가지고 저희가 너무 취소가 돼가지고 미안해가지고 24시간 하겠다는 거고 24시간이 원래 기준이 방송 시작 기준이 그게 국룰이에요 국룰 맞지 맞지 국룰입니다 안 다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칙으로 한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국룰 시간이 원래 방송 시작 시간부터 24시간이에요 욕하려면 그냥 다 블랙하자 이거는 아니 못하게 다 맞는다니까 그냥 알았어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블랙하고 그냥 꺼지세요 왜냐면 저희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락으로 막 도배하시고 한 사람 뭐 자꾸 선동하시면서 시발년아 악수환치킨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여러분들 방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존나 억가가 심한 거야 저희가 땀 흘려가면서 코피 흘리면서 아픈데도 왔고 목 씻어가면서 하고 어 성표도 지금 땀 흘리면서 하면서 어 시발년아 존나 열심히 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땀 흘리면서 하고 인정인정 나온다 인정 나온다 인정다운 됐어 네 제 아이디라서 기대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양해는 좀 부탁 좀 드리고 방제 왜요? 방제는 왜? 어 그거는 우리가 다 언급하지마 이 새끼를 강퇴해주세요 매니저님 자꾸 리셀 이거 아까 다 말해놨는데 또 리셀 이거 하면 다다음째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지가 다다음째 날짜 정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취두부를 하시라고 그러시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멤버들 너무 고생을 했고 지금 취두부를 먹이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무슨 방송을 망쳐가지고 취두부를 먹는 것도 아니고 뭔가 취두부를 먹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좁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내가 봤는데 형 인정이 많아 인정이 많아 됐어 형 다 알아주시니까 그럼 저만 먹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야지 아니 저음만 먹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바야 지랄하지마 저음만 먹을게요 충성심 보고 감동했어 저음만 먹겠습니다 오바야 하지마 아니 그러면 너만 먹어 아니 진짜 아니야 같이 안 먹을 거면 안 먹고 형님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취두부를 갖고 와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가 좀 정리 좀 해라 정리했잖아 더 해줘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그럼 이렇게 하자 진짜 훈훈하게 끝내는 게 맞나야 가야 마무리는 이렇게 하자 우리 지금 바로 끄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들면서 마무리 토크하는 느낌으로 해서 끝내는 거 바로 끄면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마무리 토크는 하자 얘들아 인정? 오늘 방송 어땠는지 그렇게 마무리 그럼 토크 갈게요 여러분들 너무 컨텐츠 박시게 달렸어 상아가 조그만한 상황 마무리 토크하자 와 뭐야 와 우리 잘루 형님 잘루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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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오늘 다 방송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다 하실 거예요 미쳤어? 오늘? 진짜 프로만 전화합니다 까만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오늘 체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심 잡았다 집에 가서 모바일방송 켜세요 저 바로 갑니다 아 진짜 켜세요 매미를 풀건 뭐라건 직접 그렇게 할 것이지 아니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깔끔히 끝냈는데 남은씨가 남은씨가 재방송으로 솔박으로 떼올게 됐나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수장인지 이게 수장의 면모지 마무리 토크하자 처음으로 멋있었다 와 커피 레시피 먹으면 되지 않을까? 레시피 야 진짜 하면서 힘든 점 있었어? 24시간 하면서 나한테 이게 엄청 힘들었다 나 솔직히 너 너 코골대 아 아니 형 나 아까 그 나 어제 진짜 잠을 못 잤어 누굴 때문에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틀어주면 안 돼? 남상 이거 다운받은 거는 그 폴더 있지 않아? 그 나 얼굴 나오는 거 하나만 틀어주면 진짜 한 번만 보여주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어디 있지? 아 아 아 저도 남은 피씨 보고 있어 동영상? 네 메일이 있을 텐데 아 넘어가 넘어가 바로 안 돼 넘어가 아무도 형은 철근에 코고는 힘들었고 형은? 형은 뭐 힘든 거 있었어? 아 나 그냥 못 잔 거 못 잔 거 잠을 자야 돼 아니 불찍도 순서가 나는 역 같았어 너무 맞아 맞아 끝 전이라서 우리 소령이는요? 아 저는 솔직히 힘들어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건 팩트에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성직원 채용을 바라는 아 성태 생일 아니야 아니야 9월이야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제 생일이에요? 9월 1일 아 내일이야 내일이야 솔직히 족구씨 우리 무인도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무인도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 우리 진짜 우리 알아서 내일 성태 생일날 알아서 뭐 하자 아 그래 챙겨주자 하지마 챙겨주자 알아서 하시죠 여러분 아 내일 모레야? 아니지 9월 1일 9월 1일 아니에요? 오늘 31일까지 아 내일 모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형은 힘들었던거? 나는 일단 너무 미안해가지고 왜 왜 미안해? 솔직히 이제 어제 쉬면서 막 미안한거지 나이가 내가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형이 진짜 열심히 창현이 이때까지 비글지구르나면서 한번도 아파 본 적이 없어 한 번 아프더라도 참고할 정도가 됐는데 이게 연식이라는게 사람이 무시를 못하겠는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인정 방송 아픈데 막 집에서 방송 보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눈이 부었어요 형이 근데 창현이 형이 진짜 너무 대단하고 고마운게 뭔가 비글지락하면서 항상 말하지만 진짜 뜻대는거 많이 없어 근데도 보라는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도 나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게 도와주고 하는게 여러분들 창현 비비크림 말 그대로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솔직히 철구가 그냥 방송감으로 연보가 좋냐 누구 뺄거냐 창현이 뺄거냐 했는데 엑스 드는거 보고서 이 새끼한테 충성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형은 진짜 찐으로 받아들이네 에이 아 이씨 왜냐면 옛날 같았으면 창구라 새끼 버려 하면서 두립 찍고 그랬는데 얘가 방송으로 아 창현아 꼭 필요한 존재지 암튼 그랬어요 근데 소롱아 나 한가지만 말할게 어? 너는 마이너스끼리 있을 때가 좋아 빅을 져 있는게 좋아 아아 솔직히 말해 아 솔직히 말해 솔직하게 말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아 나도 한마디 하면 24시간 하기 전엔 난 진짜 생각도 안했거든 하고 나서 좀 정들었어 어 어 재밌어 아 빨리 말해 아이씨 바로바로 말해 방송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야 이유를 말해줄게 왜냐면 바로 집 앞에도 살고 1년동안 같이 해온게 있어가지고 음 이제 좀 더 친해지면은 슬슬 타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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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로 이제 마이너스 가시고 예 전 정치 잘해요 너도 이 씨발 년아 왜 이렇게 역겨운 질문만 이 씨발 내 인생 망치라 먹고 좀 살자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내 인생 망치려고 쥐랄 발빵을 떴는데 아 진짜 정치 조금만 해도 되네 아 예 보세요 일단은 솔직히 여기 메이저고 여기 메이저고 여기 초메이저잖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메이저고 생각 안하는 거거든요 아이씨 오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니 새끼가 그렇게 얘기하면 새끼야 아 그러죠 얘가 뭐가 돼 난 얘네들이랑 함께하는 것만 해도 자강거리야 밖에 나가서 전화받을 때도 어 비글즈 간다고 밖에 사회생활할 때 그래 알았어 이 씨발 아 나는 근데 성태가 보라를 좀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아 응 바로 보라하면 최대한 하려고 하지 바로 보라하면 ㅈㄴ 부담스럽거든 나 이 정도 이해가 가는 게 배틀그라운드 얘 아니면 시청자 파이가 안 나오니까 얘가 얘라도 붙잡고 있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야 배틀그라운드 파는 어 근데 성태가 그라마 보라하면서 치우는 게 우결이잖아 알지 맞지 우결이 시켜 일단 간단히 달다가 보면 그 그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치트키지 어 치트키면서 안 짜도 돼 그래서 그거부터 하면서 점점 좀 했으면 좋겠어 성태가 이러면 보라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아 근데 코트 형 진짜 피곤한가 보다 아니야 코피 흘렸다니까 나 코피 흘리려고 빠져버렸어요 형님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나 진짜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거 같아 내 방송 인생 넘어서 내 인생에서 오 진짜로 그 다다음주를 더 잊지 못할 거 같은데 나이처들이 감속 엄청 찌들었어 다다음주를 더 잊지 못할 거 같아 품 갈라하는 거야 뭐야 형 감속판을 오지게 하네 언제 내 인생에서 어느 나랑 해보겠어 어 나도 근데 그거 맞아 지금밖에 없어 인정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씨 멤버 중에 오늘 이사직 하면서 고마웠다 뭐 때문에 고마운 사람 아 고마운 사람 너부터 말하세요 진솔 형 왜요? 그냥 고마운 거 같아 그냥 다 한.. 한숨 쉬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짜증 한 번 안 내고 다 그냥 육자기 다 해준 거 같아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남아서 끝까지 다 해줬어 진짜 나는 좋아 손자 말하세요 힘들어 이것도 사람이 저는 코트 형입니다 코트 형 왜냐하면은 제가 잘 때 그 뭐냐 그래도 뭐 괜찮냐고 진지하게 물어봐주고 잠자리 그것도 알아봐주고 하셔가지고 좀 코트 형 이야 저 성태는? 나는 두 명인데 일단 창현 형 왜냐면은 이 형이 너무 아픈데도 진짜 아팠거든요 어제 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방송인입니다 짜장면 먹을 때 약간 좀 감동했어 이야 또 한 명은? 아 아 솔직하게 너 나올 때까지 하려고 개새끼야 아 솔직하게 말하세요 철구라 아니 아니 솔직하게 말하지 아니 당신?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계속 뭐 하려고 하더라고 컨텐츠 짜고 계속 구상하고 어떻게든 재밌게 하려고 구상하는 거고 야 업어보는 되는데 열심히 하는구나 와 자 그 다음에 코트 고마운 사람? 네 아 솔직하게 말아 진짜 솔직하게 할게 네 좋고 아 역시 왜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 죄송해요 분위기 망쳐서 죄송한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약간 내가 이제 두드러 맞았지 정말 두드러 맞으면서 힘든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같이 무인도 같이 갔다 오고 가면서 난 약간 실감이 안났어 아 좀 처음 많이 들었겠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얘랑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진짜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순간에도 그냥 뭔가 너무 편했어 편하고 오랫동안 함께 알아온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이 새끼는 아까 또꼬로 덜 닦았나 하하하하 울겠다 자 그럼 잘해봐 나는 근데 오늘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사실 다 고생해가지고 얘들한테 다 감사하죠 왜냐면 아파서 제목을 다 남순이가 분배해 주고 욕바지는 또 이쪽에서 나눠서 해주고 성태는 성태들의 저의 토크도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조쿠는 항상 텐션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얘네들한테 다 힘들 수도 있고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쿠가 가장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이렇게 다 같이 화합을 할 수 있고 만들어준 우리 조쿠에게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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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멤버 전부 다한테 고마워요 정말 24시간을 하면서 24시간에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텐션을 맞춰가면서 쿠루는 한 명이 텐션이 다운되버리면 그 방송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다 텐션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까지 예? 유종이미를 걸었다는 게 너무 뭔가 따라와준 우리 쿠루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끝까지 많이 봐주신 시청자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니 왜요? 잠깐만 왜요? 다다음주 어떻게 하려고 이게 뭐라야 왜 이래? 적당히 감성팔이에요 아 적당히 이 너무 너무 죽고 있어 적당히 뚝대기 뭐하는 거야 왜 울어요 나 이거 이해할 것 같아 왜 이래요 그냥 내가 먼저 얘기해줄게 얘 스스로가 방송기 요즘 많이 힘들었고 전에는 뭔가 과도기가 있었어 과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욕바지가 잠깐 심했었잖아 그거를 네가 좀 케어를 해주면서 얘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송기를 찾게끔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 오늘 방송도 물론 힘들고 자기 한계를 도전해서 그 한계를 좀 깼다고 생각을 하거든 하.. 진짜 코피 흘리고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코피가 나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진짜 코피 춤추고 흘러 진짜야 제가 뭔가 코트 형님도 비글즈 들어오면서 많이 진짜 그때 내려놓겠다 했는데 그게 진짜였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삭발까지 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삭발까지 하면서 뭔가 크루원들에 맞춰주는 모습이 와 진짜 코트 형이 어떻게 내려놓으면서 뭔가 비글즈스러운 방송에 맞춰가는 게 진짜 프로 방송이 아닙니까 우리 뭐 코트 형뿐만 아니라 우리 다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비글즈 화이팅으로 감사합니다 반달아 고맙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자야 여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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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비글즈 화이팅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인도시 앨범도 기대해주세요 어 백호님 앨범 맞다 그리고 헨리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82개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이제 다다음주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제 저희가 약속 못지킨 거 또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다다음주 24시간은 무조건 또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비글즈 화이팅으로 끝내자 자 비글즈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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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말간 하늘이 어두워져 조금씩 내게서 가려져 갑자기 떨어져 머리 위 나를 적시는 차가우 비어 오우 너 둘에 갈 곳 없어 빵왕하는 너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